자 그렇게 아무튼 운이 좋아서 강원에 좀 잘 뛰었고 이제 북방대치원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왜 북방대치원 3굴, 6굴, 9굴에서만 사냥을 하나요? 각 10층 단위마다 마을이 있는 층이나 이런 거에 따라 층수가 변화가 좀 있긴 해요 한 층씩 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1, 2, 3굴에서 1굴에서 단단한이 나오고 2굴에서 혼란한이 나오고 3굴에서는 일반 몬스터가 나온다고 치면 단단한은 피톤이 좀 더 크고 데미지가 좀 더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송은 느립니다 혼란은 만화를 태워요 일반 3층은 수식어가 없는 몬스터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반 몬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층 이후에 마지막 3굴은 마비나 각종 CC기가 있기 때문에 빗선호 지역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370 이전에는 6굴 혹은 7, 8, 9굴 이런 각 10층, 20층 초방굴에서 이렇게 사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360에서 370을 빨리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딱히 효율 좋은 사냥터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꾸준히만 돌려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거기를 좀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370 지역을 진입하기 전에 세팅을 좀 잘 갖추고 올라오는 게 사냥 속도가 빨라집니다 피톤 30층 때 몬스터가 더 낮다고 해도 피해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아래층 몬스터보다 데미지가 덜 박히게 돼요 예를 들어 금강 기준으로 9층에서 3억대를 박았는데 37층에서는 1억 후반 혹은 2억 이 정도밖에 안 박히거나 이런 현상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2차 계획무기 재료 수급이 가장 빠른 곳은 7굴, 8굴, 9굴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한 마리 잡으면 거의 한 마리당 하나씩 주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자 그리고 레벨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좀 중간에 끼워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미 레벨이 높아진 상태로 380에 복방이 나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테스트를 그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1대1 기준으로 사냥을 돌려봤을 때는 7굴, 8굴, 9굴이 제일 빨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1대1 기준이지만 파티 조합이나 직업의 종류 1대1하는 도장이냐 주술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층 단위, 한 자릿수 10층 때, 20층 때, 30층 때 이렇게 10단위로 끊었을 때는 초반 3개굴까지는 약한 몬스터 그 다음 3개굴은 체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냥하던 극지방이나 이면 그런 사냥터에 몬스터의 체력, 경험치는 좀 더 높고요 나머지 3개굴은 약간 중보스 같은 느낌? CC기도 걸고 디버프 스킬도 걸고 피통은 20억 이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사냥터 선택하는데 좀 더 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 뒷자리가 상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료에 대한 드랍률이 높음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마리당 한 개꼴로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도사분들이 이제 뭐 주술사, 도저, 전사도 이제 많아 사용처가 생기면서 공격주입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백호위원을 빼세요 왜? 생명의 기원이랑 공격주입이랑 쿨이 따로 돕니다 그래서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넣냐? 생명 스택이 좀 모잘라 그럴 때 구름의 기원 정도 생명 스택이 모자라는 경우는 도사 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사끼리 서로 마티를 해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인데 그럴 때 구름의 기원 정도로 이제 서로 체력을 채워주는 그리고 생명은 격수에게 몰빵해주는 그런 식의 세팅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태고가 있고 없고 차이 이거는 되게 많이 실험을 했나봐 이거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라 확실하게 적용되기는 힘들잖아 다른 분들이 좀 실험을 해서 저한테 데이터를 보내주셨는데 태고가 있고 없고 차이는 막타를 친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그룹에 이 사람 태고가 없는데? 어 뭐야 어떻게? 드랍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몬스터를 죽이는데 막타 친 사람이 태고가 있으면 태고가 적용이 되고 태고가 없으면 태고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태고를 쓰는 거는 뭐 드랍률이 아니라 격음치랑 수리 때문에 쓰잖아요 보부상 때문에 자 그 다음은 피해 저항 관통이 요번 북방나무 새로 나왔죠 이 능력치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릴까 해요 피해 저항 관통에 대해서는 해당 몬스터 뭐 예를 들어 구글 뭐 십몇 굴 이십몇 굴 삼십몇 굴 이렇게 해서 몬스터마다 피해 저항 값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몬스터가 해당 캐릭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피해 저항 관통을 챙기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여기 옵션에 보면 대상의 피해 저항력보다 관통이 높은 경우 입히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버된 피해 저항 관통 값으로 추가 데미지를 박는 것보다 일몬추를 추가시켜 주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적정 피해 저항 관통을 챙기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몬스터마다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적정 수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피해 저항 관통을 챙기고 부족한 능력치를 챙겨주는 게 좋죠 뭐 치명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일몬추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 장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보조 장비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뭐 두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몬추랑 피해 저항 관통이 붙어있는 보조 장비 자 이런 거는 자기 외형 옵션에서 치확을 조금 땡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북방 보조가 괜찮을 수 있어요 치명 확률을 외형 옵션에서 챙기지 않고 반지랑 이제 보조 장비로만 챙긴 사람들은 아직 북방 보조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데미지 자체는 치명 확률 그 치명 위력 이거에 대해서 뻥튀기가 되고 연곱산이 되고 이거에 대한 뻥튀기 딜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치명타를 챙겨주고 피해 저항 관통을 보조해서 좀 더 챙긴다든지 자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조 장비는 내 능력치 내 부족한 능력치를 보조하는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굳이 억지로 챙길 필요 없다 내가 부족한 능력치를 보조 장비로 수급해주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치명 확률 치명 위력으로도 한번 이야기 하긴 했지만 치명타 터졌을 때 피해 저항 관통의 효과가 좀 상승을 합니다 피해 저항 관통이 없는 상태에서 치명타 데미지랑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치명타 데미지랑 비교를 해보면 그 폭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치명 확률을 좀 더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명 확률을 한 20% 중반? 중후반? 아니면 뭐 30초 중반?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능력치들을 일몬추라든지 피해 저항 관통이라든지 이런 능력치를 챙겨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형 옵션에서는 피해 저항 관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팅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무기에서 피해 저항 관통 챙기고 파티에 주술사 도사 넣어서 피해 저항 값을 떨구고 그렇게 해서 사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치명 확률, 일몬추 등은 좀 챙겨가면서 사냥하는 게 또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거 생기게 되면은 또 정리해서 이런 걸 듣도록 한번 이런 영상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팡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좋았어 막간을 이용해서 급발진 한번 하자 자 급발진 갑니다 제작 그... 총매지 않났어요 확률 60% 갑니다 확인 뚜껑 오! 60% 두 개 붙었다 자 강화 갑니다 60% 2연속? 왜 그러냐 11 뜨고 나서 뭔가 내 맥이 풀리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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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가 강보팔이야 야! 광... 야씨가 강보팔이다 야! 야! 강보팔이야 야! 강보팔이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뚜껑은 4강보 지렸다 어... 간다 이건 10강 무조건이지 형들 미안해 아... 야 오늘 옛깁 11강 뛰우고 뭔가 맥이 풀리나 보다 형들 야! 지렸다 씨 촉진지 없으니까 그냥 자연빵으로 갈게요 형들 아 10에 5비 안부터 9강이냐 11강이냐야 9강은 왔거든? 근데 촉진지가 없어 10 10 오! 10! 11! 흐름! 강화는 뭐라고? 흐름이야! 그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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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구만 가자 야! 잠깐만! 아! 씨바 괜히 지렁! 야! 팔... 야! 팔퐁대는거 아니지? 아! 병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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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9강이나 11강이나 야! 야! 9강이나 10강이나 똑같애! 하... 눌렀고 9강이나 10강이나 똑같다! 갑니다! 3, 2, 1! 번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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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 25% racket 우와! 야 씨 mer! 뭐야!! 뭐야! 뭐야!! 레이스! 아 잠깐만 antes 촉진제를 모아서 갈까? 어? 잠깐만 촉진제를 모아서 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촉진제가 모이면은 한번 한번 레이스를 할게, 촉진제는 레이드를 돌든 간에 모이긴 할거거든 이거 모아서 갈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난 바람에는 더이상 과금을 세게 안할거기 때문에 자, 이제 뚝방 갑니다 뭐냐 오늘? 얘는 근데 6이나 7에서 터질거 같아 6이나 7에서 왠지 그래요 느낌이 여기서 한번 실패할 때 됐거든 그치? 이것도 실패할 수도 있어 오 성공 7 여기서 실패하겠지? 50%니까 반반 실패하니면 성공인데 왠지 너는 실패할 것 같아 오 성공 8강 9강가면 나이스 7 6팡 예상합니다 개같은 게임 10일 강화는 의미없네 야 이건 이거 강화하자 강화 10일 안되면 버리지 뭐 10 아이씨 번거롭지 아이씨 그냥 킵해두고 나중에 복구재료로 쓸게요 유튜브가 뭔지 이 유튜브가 뭔지 자꾸 무리를 하게 되네 기 통화 슬피 2 1 5 8 5 5 5 5 10 감사합니다.